그러면은 최근에 SNS 활동을 한동안 접으신 이유는 뭡니까? 상황이 보이죠. 지금 상황이 뭐냐면 순수한 분들이 있어요. 오직 순수. 오직 순수를 두 글자로 줄이면 단순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그래요. 이런 여론들이 줄론의 배경이 돼요. 언제나 그래 왔어요. 그리고 이걸 받아서 하나의 또 별도의 세력을 형성하려는 흐름이 나와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뜨거운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데 저 여론을 받는 것이 자기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나오면 이제 줄론과 완론의 대립이 시작돼요. 그런데 이 대립이 계속 기름을 부으면 누군가 부채질하면 계속 확장되고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제가 좀 불안해하는 건 이거예요.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는 지방선거의 후유증이었어요. 민주당이 압승한. 민주당이 아슬아슬하게 이겼거나 졌으면 경기도지사 하나짜리는 좀 이뤄도 괜찮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 후유증이었는데 두 번째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것이 이른바 무슨 이념이나 도선이나 이런 걸 둘러싸고 명확한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묻었느니 안 묻었느니 가지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정말 얼레리꼴레리예요. 그렇죠? 그러고 있어요. 이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 지사 같은가 사태를 설령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건 당대표 선거로 끝나지 않고 그 뒤로 총선 때까지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봐요. 그동안 경과가 그랬어요. 무슨 판 무슨 판 나눠가지고 또 계속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을만하면 또 계속 펌프질을 하겠죠. 그렇죠. 쟤는 누구 파다 누구 파다. 지금 낙인을 다 찍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낙인 찍는 게 너무 제가 좀 허위가 없어서 사실 속으로 웃었어요. 지난번 정유라 2대 부정 입학 관련해서 한참 시끄러울 때 그때 2대 교수로 있는 후배를 우연히 만났어요. 만나서 학교가 어수선에서 어쩌냐고 그냥 가볍게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부의 몰락은 다수의 기회입니다라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다음 총선 때까지도 계속될 것이고 그다음에 대선 심지어는 대선 때까지도 계속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 움직임을 관성 때문에 멈추지 못할 사람들이 계속 생길 거예요. 그렇죠. 멈추지 못하게 돼요. 한 번 말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뱉어낸 얘기고 또 그렇게 해서 목적이 달성됐다 하더라도 남은 세력들을 청산 척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믿게 된다고요. 늘 그래 왔어요. 아니 선조 때 동인서인이 그렇게 싸웠는데 이 사람 300년 동안 원수로 지냈다니까. 그런 감정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만들고 싶어 안달이 난. 당연하죠. 애들이 있죠. 밖에서 뻑뻑하는 애들. 그런데 그거를 못 느끼거나 느끼면서도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나한테 도움이 되거나. 지금 예컨대 이제 말씀하셨죠. 7대 3일 때는 이렇게 나눠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6대 4일 때 이렇게 나누면 큰일 나거든요. 5대 5일 때는 아예 나누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점점점점 위축되는 과정이 보이더라도. 지금 벌써 지지율이 50%로 떨어졌잖아요. 나누려는 관성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게 사람들의 생리예요. 아 시발. 그러니까 이제 가보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게 옥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게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일부러 외워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그 서사구조가 워낙 뻔해서 수없이 반복돼서 저절로 외워진 거예요. 이렇게 돼가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돼갈 수밖에 없어요. 끊어내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정말. 그래서 자각해야 돼요. 스스로 끊어내야 된다 이거. 이런 감정들을 감정적으로 구도를 나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선이나 이론이나 개혁 방안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쟁을 해야 되지만 뭐 묻었다 안 묻었다로 이렇게 구도를 나눠버리면 이게 감정 구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트위터를 중단했냐면 제가 여기다 뭘 써봤자 감정적으로 격화된 상태에서는 감정 싸움을 더 격화시킬 우려가 있다. 저는 이제 펌프질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차라리 입 다물고 있는 게 낫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정리되면 다시 또 얘기할지 모르겠다 싶었는데 좀 불안해요 사실은요. 맞습니다. 인계점을 왔다 갔다 해요. 당대표 선거가 끝나도 계속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반복해 가면서 총선 때까지 누구 후보를 공천하느냐 마느냐는 때까지 이야기가 될 것이고 또 그런 식의 내부 갈등이 수그러지지 않도록 말씀하셨던 시에 밖에서 계속 펌프질하는. 얼마나 신나겠어요. 대력이 있을 것이고. 우리 침박 비박 싸울 때 얼마나 신났어. 잘한다 이거로. 또 안에서 그 바람을 마치 이제 부어주는 바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생각할 능력이 다들 있잖아요. 이 지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모아보니까 이 사람은 아주 괴물이 돼 있어요. 보니까 일배도 지지하고 통진당도 지지하고 심지어 박사모도 지지하고 법조계 언론계 정치권 내에도 엄청난 세력이 있고 조폭들하고도 연관돼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위아래 왼쪽 오른쪽까지 다 걸쳐있는 어마어마한 세력의 중심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들을 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보다 힘이 세요. 별 관심도 없는 사람까지 줄 서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거든. 그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과연 누군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가. 경기장에서 지사되기에는 그냥 성남시장이었어요. 소도시장. 무슨 당내의 어마어마한 뚜리나 세력을 가진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일단 좀 거대한 괴물처럼 만들어 놓고. 그래야지 이제 명물이 있으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해보면 어느 부분이 망상이고 어느 부분이 정확한 판단인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항상 주의해야 될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방된 다음에 혈서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사람들의 의견이. 이거는 좀 생각해보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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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